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옛 보금자리로입니다. 작가에 대한 설명은 이익상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저희 채널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옛 보금자리로, 이 작품은 1930년 1월 신소설에 발표되었습니다. 화자인 나는 신문사에서 편집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좀 쉬려고 하는데 고향사람인 K군이 찾아옵니다. 그는 나에게 나의 고향인 C지방의 H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H는 C지방에서 기생노릇을 하던 여잔데 나도 여러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H가 기생노릇하기를 싫어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H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다고 K군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까? 과연 H는 왜 서울에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흥미로운 뒷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생과의 인연을 그린 작품이 또 있죠. 이상 작가의 자전적 소설 봉별기라는 작품입니다. 이상의 창작활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과의 이야기거든요.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익상 작가의 작품 가운데 남극의 가을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가난한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잊지 못할 특별한 가을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사랑을 받은 소설이 있죠. 안타까운 유산 이야기를 다룬 유산이라는 작품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익상 작가의 단편 소설 옛 보금자리로 낭독해 드릴게요. 그날의 신문 편집은 끝났다. 담배를 피워들고 숨을 돌릴 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전화 수화기를 귀에 대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수위의 전화였다. 손님을 응접실로 드리라고 이룬 뒤에 피우던 담배를 다 피웠다. 막 좀 쉬려 할 때의 내객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지만 편집에 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 비해서 오히려 귀찮은 생각은 없었다. 남은 일을 동료에게 부탁하고 바쁜 걸음으로 편집실문을 막 나설 때 반갑게 인사하는 이가 있었다. 그는 나의 고향 사람 K군이었다. 나를 찾아왔다는 이가 그 이었었다. 내가 앞을 서서 응접실로 K를 인도하였다. 자리를 정하고 앉은 뒤에 K는 바로 말을 꺼냈다. C에 있는 H라는 여자를 아시지요? H라는 여자는 내가 C지방에 갔을 때에 두어 번 만나본 여자였다. H는 C지방에서 기생노릇을 하던 여자였다. C지방은 나의 고향인 만큼 여행할 틈을 얻을 수가 없는 나로서도 1년에 한 번, 잘하면 두 번쯤은 내려갔었다. 고향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다 하여 관대를 하였다. 관대를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1년에 두 번이라도 고향을 찾게 한 것인지도 몰랐다. 평소에 코스모폴리탄으로 자처하는 나에게 무슨 향토의 관념이 있을 것이랴. 나는 1년에 한두 번 고향의 친지를 만나 통음, 즉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의 사는 형편과 시가의 변화를 듣고 보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을 세탁하는 한 기회가 된 까닭에 매년 빠지지 않고 기어이 C지방을 찾게 된 것이다. H란 여자를 만난 것도 물론 여러 벗과 통음할 때의 일이었다. 내가 3년 전 여름에 H를 처음 보고 인상이 매우 깊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상이 깊은 이유는 간단하였다. 그의 미가 나의 맘을 끈 것이 아니오. 그녀가 가진 별다른 매력에 인상을 깊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골기생 중에서는 그녀가 제일 기생노릇을 싫어한다는 이유뿐이었다. 그녀는 노래 공부 말고 산술이나 일어 공부를 더 좋아하고 양금이나 가야금보다도 창가를 더 잘한다 하였다. 이것이 화륙의 여자로서는 외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녀는 웬일인지 학생 흉내만 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기억력이 특별히 좋아서 무엇이든 한 번 일러만 주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한다. 그래서 기생으로 물론 싱겁기가 할 양 없다만 그녀의 기생으로는 외도인 점이 도리어 손님들의 환심을 사서 나와 같은 사람이 외읍에서 오면 시지방의 명물처럼 소개하는 터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시지방의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특별히 그 지방 명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화류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백지인 내가 그 여자에게 반드시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일부러 H를 불러 술자리의 흥을 도두자는 뜻인 것이 분명하였다. 친구들의 장난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들의 함정에 빠져 H에 대한 호기심은 제법 높아졌었다. 그리하여 나도 술잔이나 들어간 김에 그녀에게 달근달근 굴게 되었다. 이 달근달근하게 굴는 태도가 H의 맘에는 마땅치 못했던지 그녀는 나에게 꽤 쌀쌀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H의 환심을 사야 할 정도의 야심을 갖지 않았던 나 그녀가 쌀쌀한 것이 아무런 관심이 될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호기심에 맡겨 좀 귀찮게 굴었었다. 그날 밤이 늦도록 그녀를 끌고 여러 친구와 함께 요리집으로 헤매고 다녔었다. 나중에는 그 집에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야류, 즉 까닭없이 트집을 잡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C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때의 친구를 만나면 말 끝에 H의 이야기가 의뢰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듬해에 내가 C지방에 내려갔을 때도 친구들은 술자석을 버리고 H를 일부러 불러주었다. 그러나 H의 행동은 전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조금 성격상으로 우울한 것이 분명해 보일 뿐이었다. H와의 관계는 다만 이것뿐이었으므로 나는 K군이 묻는 말에 서슴지 않고 H 말이요? 알고 말고요. 요즘 잘 있나요? 하고 반문을 하였다. K는 조금 걱정하는 빛으로 H가 지금 서울에 왔어요? 한다. 나는 K의 말하는 표정으로 보아 H가 상경한 이면에는 무슨 이유가 숨어있는 것을 직각하였다. 그리고 반갑기도 하였다. H가 와서 서울로 기생노릇을 왔나요? 이것은 내가 짐짐 묻는 말이었다. 아니에요. 서울로 공부를 한다고 도망쳐왔답니다. K군은 H를 변호하듯이 말한다. 그녀가 공부할 형편이 되나요?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K군은 H가 서울로 도망해온 동기와 경로를 대강 설명한다. 그것을 들으면 대강 이루하였다. H는 근 1년 동안 기생노릇을 중재하고 자기 집에서 지내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부모가 돈벌이가 잘 될 K지방으로 그녀의 기생호적을 옮겨서 그곳에서 대대적 활약을 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집 세강까지 옮겼다. 그러나 H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생노릇은 다시 할 수 없었던지 그녀의 부모가 읊는 틈을 타서 집안을 뛰쳐나왔다. 나올 때도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엄중한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목욕을 간다는 핑계로 목욕제의구를 손에 든 채 인력거를 불러타고 시지방에서 30리나 되는 곳에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뺑소니를 친 것이었다. K군이 H가 도망간 것을 알 리가 없었지만 차중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런 사정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저도 웬일인 줄 몰랐다가 H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퍽 안 되었더군요. 하며 자기의 처지를 변명한다. 나는 H가 도망하여 서울로 왔기로서니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급히 와서 고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K군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듣고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이할 수 없다. 그녀가 필경 도망지를 치고 말았군. 하여간 이상한 여자야. 그녀가 지금 어디 있어? 하고 물었더니 K군은 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여자가 혼자 여관으로 갔다가는 경찰의 문제가 돼서 붙들려갈 염려가 있고 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나더러 그녀가 숨어 있을 곳을 구해주라는 의미였다. 그러면 어느 조용한 여염집에 들어있는 게 좋겠지? 하고 K군의 의견을 도리어 물었다. 우선은 하는 수 없어서 저와 같이 온 친구의 일가집에 가서 잠깐 붙어있지만은 있을 방도 마땅치 않고 또 주인의 뜻도 자세히 몰라서 법 불안이 여기는 듯해요. H도 생각다 못해 한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도로 여쭤봐 달라고 해서 지금 보러 온 겁니다. 하고 K군은 딱한 듯한 기색을 보인다. 그러나 나에게는 별 지혜가 없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혼잣말로 했더니 K군은 H가 선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요. 나에게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지금 바쁘지 않으시면 저와 함께 가시죠. K군은 함께 가기를 권한다. 나는 실상인 즉 K의 말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면 같이 가봅시다. 하고 벌떡 일어났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느 친구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K군은 이렇게 말하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가 편집실로 들어와서 모자를 들고 응접실로 다시 왔다. 창문 아래에서 모터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었다. K군이 앞장을 서서 나를 인도한다. 정문 앞에는 사이드카를 붙인 모터 사이클이 놓여 있다. K군과는 거의 연갑되는 젊은이가 섬짓 카에서 내리자 K군의 소개로 인사를 한다. 그도 역시 C지방의 젊은이였다. H의 일에 대하여 C지방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기적처럼 생각되었다. H는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기 싫다고 도망해온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놀이객감을 잃은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배반당한 풍류랑이 아닌가? 그러나 반역제를 위하여 힘쓰는 그들의 가슴에도 아직도 인서의 정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으로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이야말로 인간성의 발로라고 할까? 젊은이는 나를 사이드카에 태우고 육조암 넓은 길로 전속력으로 번개같이 드라이브하였다. 귀 밑에는 첫여름 훈훈한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서십자강 모퉁이를 슬며시 지난 칸은 부각산을 향하고 살같이 달아갔다.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빨리 가는 곳이 어디며 또한 어떤 이유일까? 활동사진에서 흔히 보는 속아서 잡혀가는 가엾은 남성의 짓이나 아닐까? 여러가지 환영이 나의 머리에 그렸다. 효자동 종점 가까이 감에 카가 멈춘다. 나는 K군 일행의 뒤를 따라 개천을 끼고 실골목으로 들어서서 한참 동안 걸었다. 개천가를 향한 조그마한 대문으로 그들은 들어선다. 나도 따라 들어섰다. 집안이 한참 역사 중에 있는 것 같았다. 한편에서 미장이들이 토역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목수가 나무를 깎고 있다. 마당에는 여러가지 살림이 늘어놓였다. 그리고 한편 방에서는 도배를 하고 있다. K군은 H를 찾는다. 분명히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H의 대답은 없다. 그녀가 K군 일행을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었다. 나는 K군이 시키는 대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아마 내가 왔다는 말을 전하는 모양이었다. H가 주저주저하고 잘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의복이 남루하든지 얼굴에 화장이 없다든지 한 것이 상상되었다. 괜찮아. 어째서 하는 소리가 나더니 부엌에서 H가 나온다. 그녀는 틀에 머리를 하였다. 앞만 해도 쪽진 것보다는 좀 어색해 보였다. 물론 얼굴에 분기는 없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반창고가 얼굴에 두세 군데를 조금씩 점령한 얼굴의 면적은 백분의 일이나 될까 말까 하지만 흰 얼굴의 미를 파괴하기는 거의 전부인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은 옷은 너무나 후줄근해 보였다. 그녀가 시지방에 있을 때는 잠잘 때도 입지 않았을 옷이다. 하여간 H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주저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 전에 여름 시지방에서 만날 때보다는 좀 더 영정깃든 곳이 있어 보였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때의 나를 대하던 그녀의 태도와 집을 벗어나서 직업을 떠나서 나를 대하는 오늘날의 태도가 같을 리 만무하였다. 그녀의 모든 표정이 부끄러움으로 한껍질을 씌운 것 같았다. 다른 남자를 청해놓고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녀가 다시 처녀성으로 돌아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게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H는 얼굴이 벌개지며 변변히 대답을 못하고 눈에다 미소만을 띄우다가 다시 머리를 숙인다. 이것은 K씨한테서 자세한 말은 들으셨지요? 하는 표정이다. 나는 무슨 말을 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섰다가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하고 물었다. 너무나 물색없는 물음이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여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 버릇을 이 자리에서도 발작적으로 또 내어놓은 것이었다. 여름마다 얼굴에 뭐가 나서 고생을 해요. 여름이 가까우니까 아마 또 그러는 모양이에요. H는 의외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전에 여름에도 그녀는 얼굴에 몇 군데에 반창고를 붙였었다는 기억이 났다. 동그랗게 오려붙인 반창고가 구름없는 하늘에 보름달처럼 뚜렷하다고 농담하던 생각까지 난다. 그러나 올해는 달도 너무 수혜가 많아서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반창고를 많이 붙이고도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이었다. 적어도 얼굴 미와 직업 심리의 교섭이 적어진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말버릇이 하나 있었다. 내가 시지방에서 그를 만나볼 때에 조금 대답하기가 거북한 말이면 그녀는 반드시 아이고 참! 으로 호도할 뿐이었다. 지금에는 그 말버릇을 발견치 못하였다. 전일 같으면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이고 참! 이 벌써 나오고야 말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여러 점으로 보아서 H에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주인 듣는 데서 갈 곳을 장차 있을 곳을 묻는 것이 좀 안 된 듯도 하였지만 H가 나를 보자는 것이 당분간 피신할 문제인 것을 알고 온 이상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을 먼저 듣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내놓는 것이 도리어 생색이 나고 인정다울 듯하여 대관절 조용한 숙소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어리뻥뻥한 말을 나는 내놓은 것이었다. H는 말소리를 조금 낮춰서 이 집에는 오래 못 있을 형편인데 안됐어요. 사람 만날까 무서워서 출입도 맘대로 못해요. 하고 말끝을 흐리고 바라만 본다. 이것은 서울에 사는 나더러 조용한 여관을 잡아달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안간 피신할 말썽없는 여관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 역시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곁에 섰던 K군이 미안하게 생각하였는지 그러면 선생댁이 어떨까요? 지금 형편 같아서는 선생댁이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요. 하고 나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본다. H에게도 그런 의견은 있었지만 직접 나에게는 말을 못하고 K에게 미리 의사를 물어본 것도 같았다. 이 말을 이 자리에서 가부간 직답하기는 좀 어려웠다. 첫째, 도망해온 여성을 내 집에다 숨겨두었다가는 그것이 말썽이나 되지 않을까? 더구나 나의 H에 대한 감정이 불순할 것을 청산치 못한 이때에 그녀를 나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가정에 파탄이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대답을 주저하게 한 것이었다. K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것 없이도 나는 신문사 응접실에서 K의 말을 들을 그때부터 벌써 그런 방편까지도 생각하였던 터이다. 그러나 가족의 양해가 없이 H를 내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녀에게 호기심을 비록 안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거리였다. 나는 생각을 돌렸다. 지금까지 가진 그녀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물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녀가 화류계의 여자라는 점에서 갖게 된 것이다. 그녀가 다시 살겠다는 새 세상을 찾겠다는 가련한 여성이라는 의식 아래서도 나의 호기심이 영원성을 가지고 발작할리는 만무하다는 자신감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재촉하였다. 음, 당신의 생각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당분간 내 집에 와 계셔도 좋겠지요. 하고 쾌히 승낙을 하였다. H는 매우 반가운 모양이었다. 곁에 섰던 K군도 남의 일 같지 않게 반가운 모양이다. 그러면 이 선생 댁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하고 K군은 H를 재촉하고 나더러는 저는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요 다음에 또 뵙겠어요. 하고 자기의 직부는 다 마쳤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서울에 있으면 뭘 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H는 머리를 숙이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공부? 물론 좋은 일인 것은 틀림이 없다만 좋은 일이라고 저마다 하는 것은 못된다. 첫째는 학비가 있어야 될 것이요.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부가 좋다 하니까 여자들이 항용 가지고 있는 허영심으로 전호사정을 불구하고 뛰어나온 것이 아닐까 해서 집안 형편이 공부를 해도 관계치 않을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집안 형편은 자기를 공부시키지 못할 정도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분투해 보자는 것인 듯 하였다. 그러나 젊은 여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안다. H인들 모를 리가 없다. 피련코 공부하는 데는 어떤 자신을 가진 것 같았다. 모처럼 인육시장이나 다름없는 화류계에서 몸을 뺏어 나온 그녀더러 너무 무모한 짓이나 아닐까 하고 그녀의 장례를 근심하는 것은 그녀의 용기를 누르는 것이요.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저 H에게 상당한 후원자가 생겨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욕심 많은 그녀의 부모들이 기생어미나 기생아비의 짓을 발휘하느라고 그녀를 붙들고 내놓지 않는 까닭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경성으로 도망질을 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저 말 묻는 것이 H를 우리 집에 숨겨두기 싫어서 하는 말처럼 들릴까 봐서 딴 말은 중지하고 좌우간 당신의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나의 집에 있어도 무방하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다시 환영하는 뜻을 보였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언제 갈까요? 낮에는 갈 수 없고 H는 시의를 묻는다. 나는 나의 집 주소를 적어주었다. 언제든지 좋으니까 당신 형편 닿는 대로 하시구려 하고 그 집을 나섰다.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반 시간이 넘어갔다. 신문사일이 다시 생각나서 바삐 돌아왔다. 내 집에는 미인 손님 하나가 붙었다. H가 며칠 뒤에 석양의 어둔 밤을 타서 부엉이처럼 찾아왔었다. 물론 나는 H가 오기 전에 미리 H의 사정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양해하도록 설명하고 얼마 동안 그녀가 집에 있게 될 것을 말하였었다. 어머니는 아내의 감정이 어떠할는지를 몰라서 그러함인지 가부간에 쾌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내는 나의 성미를 아는 까닭에 마음에는 불가하더라도 정면으로 자기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나도 적적한데 친구가 생겨서 좋겠지요 오라고 하시지요 선뜻 말한다. 아내는 자기가 반대한다고 남편이 남에게 약속한 일을 중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짐작할 만큼 영리하다면 영리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어떤 전과자로만 대접하는 것이 자기의 최신상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도 부득이하여 할 말 이외에는 H와 말할 기회도 만들지 않았다. 말을 한 데야 양심상 별로 부끄러울 것은 없다만 너무 달근달근하게 굴다가 가족의 오해를 사서 나에게 올 핍박이 약한 H에게로 가면 이것은 H를 도리어 해롭게 하는 일이었다. H에게 대한 태도는 어디까지든지 정중을 아니 지킬 수 없었다. 젊은 침입자에 대하여 아내는 매우 주의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보통 학교에 다니는 열 살 먹은 어린 것은 반가운 동무가 생긴 것처럼 그녀를 따랐다. H가 스무 살이 채 안 된 여자니까 어린 것은 그녀를 언니 같이 생각하고 며칠 있는 동안에 언니, 언니 하고 불렀다. 나의 딸이 H를 언니로 대접하는 데에는 쓴 웃음이 절로 나왔다. H를 다만 화류계의 여자로 대접하고 온갖 농지거리하던 일을 생각하면 아니 웃을 수 없다. 결국 나의 딸 자식뻘이 되는 여자에게 실없는 짓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보다도 더 우스운 일이 생겼다. 말하자면 나도 아직 젊은 남자요. H도 젊은 여자다. 청춘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 났던지 어머니는 H를 조손 대접을 하고 그녀더러 나의 어머니를 할머니로 대접을 하라 한다. 이것은 필경 어린 딸이 한 표점이 되어 내가 H에게 아버지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할수록 터져나오는 웃음이 양포를 비행선의 기낭처럼 만들고 말았다. H도 이 눈치를 챈듯 빙긋 웃는 것이 더욱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H가 물론 나를 부를 때에 아버지란 말을 쓴 적은 없었다. 여러가지로 가정평화를 근심하고 외며느리의 환심을 사시려는 어머니의 늙으신 변덕이 H와 나를 부녀관계로 만들 수는 없었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 H를 대하여 말할 때에 존경하는 말을 쓰기가 좀 거북하였다. 어쩌다가 허우 를 쓰고 대개는 반말을 쓰게 되었다. H에 대한 용어는 어머니의 변덕으로 그녀가 화륙에 있던 그대로 환원되고 말았다. 물론 H는 태도를 매우 근신히 갖고 나를 존경하였다. 이렇게 4,5일 있는 동안에 집안 공기가 이상스럽게 긴장한 것도 같고 해이한 것도 같았다. H는 우리 집으로 온 뒤에 식사 한번 맛있게 하는 것을 못 보았다. 아내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있는 거 없는 거 차려서 그녀를 먹이느라고 매우 노력하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나의 태도를 보고 안심한 까닭인 듯하였다. H는 어린아이의 보통학교 교과서를 빌려서 산술도 해보고 일어도 읽어보고 습자도 해본다. 습자는 나도 미치지 못할 만큼 초설을 능란히 쓸 줄은 짐작도 못했었다. 그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집을 도망해 나온 이유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금 후에 학비가 문제지만 될 수만 있으면 저런 여자는 화류항에서 몸을 빼주는 것이 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내 그대로 머물게 하고 어느 속성과나 마치게 한 뒤에 직업부인이 되게 하든지 상당한 곳으로 시집을 가도록 하든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볼 때마다 새로워졌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점으로나 또는 나의 핍박한 물질 생활로 보아 한 여자를 상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큰 공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녀가 내 집으로 온 지 아마 일주일이 되는 날 저녁이다. 나는 늦게야 집에 들어갔다. 아내는 내가 묻기도 전에 H는 오늘 갔어요. H가 가다니 어디로? 나는 이상하여 물었다. H가 무슨 감정 문제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여 의심이 부쩍나서 나의 되묻는 말 끝에 조금 불안한 기색이 보였다. 그 애의 부모 되는 이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딸같이 대접함인지 그 애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부모가 데려갔어? 언제? 바로 낮에 데려갔어요. 신문사로 전화를 한다더니 안 했습니까? 전화는 무슨 전화 아무 말도 없던데 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기생 부모로 그 자식의 고기 조각을 찢어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제 자식이 남의 집에 와서 근 열흘을 묵었는데 데려갈 때는 좌우간 인사 한마디라도 있음직한 일이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데려갔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오. H 자신도 전화로라도 그 연유를 말하는 것이 정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껏 아무 말 없는 것은 섭섭한 일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H의 부모가 그들의 딸 자식을 은닉해 두었다 하여 나를 원망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이맛살도 절로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표정에 아내는 새로운 의심을 가지는 모양이다. 한편으로는 H가 그들에게 붙들려가서 경이나 치지 않는가 하는 가엾은 생각도 하였다. H의 갈 길은 뻔히 보였다. 다시 C지방으로 자기 부모를 따라가서 기생 노릇을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좌우간 그녀의 부모를 한번 만나보고 H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H의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을 써오다가 H가 그대로 가고 보니 허퉁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등에 젖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뿐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에 H의 신상이 매우 걱정되어 남의 일에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고 나의 조그마한 연민을 도리어 원망스럽게 여겼다. H가 그녀의 양친에게 붙들려간 그 이튿날 석양에 나는 신문사를 나서서 인사동 C여권에 들렀다. 시골 친구를 만나볼까 함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만나보러 간 친구는 없고 H가 저편방에서 머리를 내놓고 바깥을 내다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서 따라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주홍을 뿌린 것처럼 붉었다. 뛰어나오기는 나왔지만 할 말은 없는 모양이다.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이렇게 묻자 H의 방에서는 새로운 대가리가 둘이 또 나왔다. 하나는 남자의 얼굴이오 하나는 여자의 얼굴이다. 그녀의 양친인 것을 알았다. 이 어른이 이 선생님이세요? 하고 H는 나를 자기 양친에게 소개한다. 그들은 장황이 나오면서 옆연내가 먼저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다 뵙고 인사 말씀이라도 여쭐까 하였어요. 괜히 이 애가 댁에 가서 폐의를 끼치고 해서 너무나 뵐 염치가 없네요. 달게 수작을 붙인다. 산에는 들어오라고 권한다. H도 올라오라고 권한다. 나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쑥스러운 듯해서 방안으로 들어섰다. 저희들이 이 계집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요즘 계집애들 까딱하면 죽느니 사느니 해서 부모애를 태우는 것이 버릇이 된 모양이에요. 종족도 없이 이해가 나온 뒤로 여러 날 잠도 못자고 밥도 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부모애를 태우는 계집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보기만 하면 찍어 죽일까 했더니 그래도 만나고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저 저 안 죽고 산 것만 다행해서 잘 타이르기만 하였어요. 기생어미의 인류의 변설을 늘어놓는다. 나는 사실 무엇이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가만히 앉았을 뿐이다. H는 얼굴이 붉은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이제는 압엄되는 이가 입을 연다. 어떤 아비가 자식을 기생 노릇을 시키려고만 하겠습니까 마는 어찌어찌 하다가 발을 한번 그르친 이상 장래의 실속이나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 주제에 지금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학교 선생이 되겠어요 도지사가 되겠어요 그도 집안 형편이 공부를 시킬만 하면 지 소원대로 장래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부를 하도록 해주겠지요 마는 내일 굶을지 모레 굶을지 모르는 편에 공부가 다 무슨 비틀어진 것입니까 어서 상당한 남편을 얻어가서 부모나 편히 모실 생각은 없고 괜히 맘만 들떠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참 걱정이에요 부친 되는 이도 역시 사계의 웅병가인 듯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첫째 그녀의 공부에 대한 책임있는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H는 툭툭한 부모에게 걸린 가련한 계집아이라는 것만은 절실하게 느꼈다 사람이 팔자 도적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얘가 기생이 되라는 팔자를 타고 나서 여학생 노릇을 하려니 그게 될 일입니까 어면되는 이가 말을 다시 거둔다 지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라도 시켜줄 사람이 있는 것을 괜히 방정을 떨어서 이리보다 낭패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가 H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그들 부모에게 썼다는 것이 영역해 보인다 자기의 사람만 되면 공부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자가 있었으나 H가 그것을 마다하고 도망친 것인 듯 하였다 그래서요 집으로 내려가서 여권이 공부할 학비도 변통하고 집안 살똘이도 좀 꾸며 놓은 후에 일을 시작하자고 어젯밤 내동 혀가 달토록 말을 잃었건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지요 아범되는 니가 탄칙하듯이 또 말한다 이 기생 부모의 수작을 대응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까닭에 섭섭해하는 H의 표정을 그대로 눈감고 모른 채 한 것이었다. 역시 팔자 도적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새로웠다. 만일 H 자신이 기생 노릇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면 그녀의 부모가 와서 찾는다고 그대로 앞을 서서 여관으로 올리가 만화한 것이다. 여자의 약한 심정이라 할 아름다운 인정의 발로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부모의 위협에 거항할 용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조금만 곤란이 또 오면 또다시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다만 일시의 감정의 지배로 집을 뛰어나왔다가 며칠 동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해보니 옛 생활이 그리운 것처럼 보였다. 차라리 H는 부모를 따라갈 생각이 더 간절한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아, 운명의 지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여성들이여. 나는 그 여관을 나서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뒤에 H는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부모를 따라갈 때 간다는 인삿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있던 여관에서 얼마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서 들었다. H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다고 한다. 필경 그를 따라 C지방으로 내려갔다 하였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이다. C지방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서 H를 아느냐는 편지가 왔다. 그 편지 사연으로 보면 H가 다시 기생노릇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놀랐다. 데려간 애인과 재미가 끓는 생활을 하는 줄만 짐작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다시 환멸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참으로 팔자 도적은 못하는 것인가? 속으로 나는 중얼대었다. 여자가 팔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이 지구 위 어디에 있는가? H를 그리로 인도해줄까? 하고 다시 중얼대었다. 입가에는 차디찬 미소가 떠돌 뿐이었다.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옛 보금자리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